정민철, 그리고 박재홍 두 분과 함께 하겠고요. 오늘 경기전에 시구가 또 준비가 돼 있습니다. 이분 성함이요. 이상훈 씨인데 바로 이분이군요. 키움히로즈의 팀 닥터를 맡고 계신 CM병원 원장이신 이상훈 원장이 오늘 밝은 패전으로 시구를 맡아주고 계십니다. 관절 전문 병원을 운영하고 계세요. 야구 선수들에게 굉장히 필요한 부분에 검진을 하고 계십니다. 이분을 거쳐간 선수들이 140명이 넘는 나로군요. 양 선수님은 상당 선수들이 이분을 통해서 수술, 재활을 하면서 아마 이 분야에서 국내 1인자라는 평을 받고 계신 분입니다. 이상훈 원장. 관절 전문이시지만 지금 투구는 관절을 잘 이용을 못하셨어요. 이 부분에 이분의 좌명이 재밌네요. 상당히 좋습니다. 수술과 재활은 아픈 곳을 낫게 하고 회복하는 과정이 아니라 한 선수의 인생을 디자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굉장히 좋은 좌우명을 이거 저에게 복사해서 메시지를 좀 주세요. 싫습니다. 어디 가서